난소암의 5%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도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난소암 발생을 예방하고자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 임명철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안젤리나 졸리로 난소암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전적인 요인이 5%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난소암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난소암 발생이 가장 잘 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형태가 임신을 하지 않았거나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는 등 다 빈도에 배란이 있는 경우에 난소암이 잘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궁 내막증, 우리가 생리통이나 불임 같은 것을 일으키는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도 난소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지금처럼 유전적인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난소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상피성 난소암인 경우에는 가족력이 없어도 가족력과 무관하게 한 10에서 14%에서 이런 BRCA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난소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또 무관하게 한 13% 정도는 가족력이 없어도 난소암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전자,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무엇인지 또 이 유전자가 있으면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졸리 케이스처럼 BRCA1, 2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난소암이 평생 발병할 가능성이 20에서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BRCA1, 2 말고도 우리가 MMR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평생 한 70세까지 난소암 발병할 확률이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안젤리나 졸리는 난소 절제술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절제를 하면 임신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에 대한 의학계의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난소 종량은 사실은 검진이 불가능한 압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암들이 조기검진이 가능한데요. 난소암은 조기검진이 일단은 불가능한 암이고 그래서 발견됐을 때 상당히 말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진법이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 이렇게 브라카 위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20에서 40% 난소암이 발병할 확률이 있고 그러한 위험도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예방적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행히 2012년 12월 1일부터 브라카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예방적 난소 절제술을 하는 것이 의료보험으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절제술 외에 난소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 가능한 방법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의 자녀의 한 50%는 이런 돌연변이를 물려받게 되고요.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배란을 낮추면 난소암 발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경구피임약을 5년 동안 복용하게 되면 난소암이 약 60%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게 되고 또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이런 난소암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좀 가중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자궁암센터 임명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난소암이 여성생식기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초기에 특별한 자각증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조기검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경구피임약을 먹는 것이 또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무엇보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는 것도 또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gnal.com